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범경홍입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ctivities가 주어네요. 활동들인데 Associated가 지금 과거분사로 써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활동들 수식해주는데 수동했듯이죠. 연류되어진이죠. 연류된 With Coastal 해안 그 다음 Marine 바다 관광과 연류되어진 활동들은 동사는 복수주어 복수동사 Include 포함 포함하는데 크루즈는 유람선 보트타기 스노클링 다이빙 수영 그 다음 낚시를 포함한다. 코스터를 해안사고요. 해안에 그 다음 마린 바다에 투어리즘이 좋아요. 해안사 두개가 명사수식해주고 있죠. 관광은 Depends Zone 달려있어요. On 어디에? Maintenance 유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빈칸 Maintenance 단어 중요 단어입니다. 유지하는 거에 달려있어요. 유지하는 거에 달려있어요. Maintenance of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For is Continued 과거분사예요. Itch가 말하는 것은 이 관광을 말해요. 관광에 지속되어진 PP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명사죠. 성공 1번 popularity도 명사 2번 인기 깨끗해야지 가지 않으면 안가죠. Tourism Industry Officials 까지 관광산업 공무원 일하는 사람들은 Must Lobby 해야되요. Must 조동사 동사원용으로 로비 해야된다. 샤바샤바죠. 지역 주 혹은 연방 정부 정부에 로비 해야돼. 샤바샤바 투 푸트 투 부종사 부사의 목적이죠. put in place 하면 정착 시키기 위하여 정착이죠. 정착 제자리에 놓기 위하여 프로그램들을 어떤 프로그램들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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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예요. 종속절에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 that insure 해주는 보증 해주는데 깨끗한 물을 그 다음 건강한 해안의 habitat 서식지 그리고 안전하고 또 secure 안전하 안전하고 secure 확고한 확고한 이라고 외역하겠습니다. 즐기만한 환경들을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it 가주어 이것은 also 또한 up to 달려있다 it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어 depends on you 투어리즘 인더스트리 관광산업에 2 가 진저로 적네요 2 help protect help 준사약동사지 동사원형 여기에 2 들어가도 되겠죠 protect fish and other marine animals 물고기나 다른 해양생물들을 보호하는데 s wetlands 습지 늪지대 그리고 coral leaves 는 산호초 coral 산호고 leaf가 못해 해초에요 다른 해양의 생물들을 자 방금 전에 나왔던거 보면 fish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정도 되죠 4번은 5번까지 얘들은 복수죠 rmajor 주요한 draw draw 이끌어주는 이끌어주는 요소 관광객을 이끌어주는 요소인데 ecotourism 생태관광 에 있어서 2 어치구는 2부정사 부사에요 어치구하기 위하여죠 그러면 성취 하기 위하여 이러한 protection 이러한 보호들을 마린 바이올로지 스페셜리스트 까지 해양 해양 생물 전문가 아들이 are needed 또 수동으로 썼죠 필요 되어지고 자 그 다음 coastal destination 까지는 밑에 들어가서 보는게 낫겠습니다 코스탈 코스탈 데스티네이션 also have to manage 코스탈 데스티네이션은 뭐냐면 해안 관광지 목적지라는 뜻이죠 태안이 아니고 해안 해안에 있는 관광지들은 also는 삽입절이구요 또한 have to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원이요 manage 해야되 관리 해야되는데 the impact 영향력이죠 weather hazard 기후 위험 기후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야되 그 다음 which calls for which가 말하는 것은 자 이거는 말이에요 manage the impact of the weather hazard 까지 전체 자 위치는 위험 이러한 위험은 위험은 아이고 속수리abled 거구요 자 콜포가 이게 숙업인데 부르다 뜻이 아니고 동사로 요구 하는데 요구 스페셜 엑스퍼트 에 gì 전문성 전문성 인띵 썼던것들에 자 like me Glorgy 천문학 아이켄 천문학이란단 delightful 죄송합니다. 기상학이죠. 기상학과 시비렌즈를 하는 토목공학을 요구한다. 쓰나미 같은 거 방지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해양관광산업체는 관광자원부전위에 다방면으로 입수해야 된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에서 생태관광객을 이끄는 요소들은 아까 여기 나왔던 얘들이 주관식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좀 편의한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소재를 보시면 이렇게 해안 생물들을 보존하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재를 우리 B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